정말요? 배우야. 뭐하세요? 뜨거워요. 다리 더워요. 맘마? 맘마 먹을까? 산책? 산책 나갈까요? 더워요. 다리. 다리 더워요. 맛있는 냄새나요? 아니, 제가 선크림 발랐어? 난 너무 슬픔 나빠. 잘했어요. 진짜 멋진 마음으로 갔습니다. 레우야. ça 아깝게 아침부터они. 애들 앞에 오게 돼? 오! 수원하다 뭐해? 케이크도 못 오는 어떻게 말씀 앞붕할텐데 리오 마요네즈 2021년 이 귀 기선 초등학교 따스 뭐해요? 멍 뽀뽀 ㅎㅎㅎ 사örale 수진ual ther 누가 그렇게 귀여워 맛있어?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도착 이 떡볶이 맛에 나 원래 떡볶이 진짜 안삼 pour 오 김밥 왜이렇게 커요 여기 여긴 다 크지? 응 맛집이야? 응 유명한 젓가락 껌법을 2도 10 3도 10 재미있어? 재미있어요? 눈이 젓가락 사이로 너를 보면 너는 죽게 되어있어 찡긋 뭐였죠? 코코넛 라테가 있었네 앞뒤에 매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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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